음악가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정미나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다스베이다를 통해서 했어요. 뉴스공장도 한번 나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이 가야금 연주자를 뜻하는 가야금어라는 말을 직접 만드셨다고. 가야금어라는 말 약간 웃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런 말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데 태생이 영어와 한글의 짬뽕이에요. 어디가 원조인지 알 수 없는. 모던 가야금어로 소개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쓰시는 가야금이 저는 가야금 저도 사실은 서양학기에 더 익숙한 사람이어서요. 25현짜리 계량된 가야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량한 가야금과 일반 가야금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는 전통 가야금은 12줄인데 계량 가야금은 25줄로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음역이 확장되고 그리고 없었던 음들 그러니까 오음계를 주로 썼다면 7음을 다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눌러서 반음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12음을 다 쓸 수가 있고요. 원래 우리 음악에 쓰이는 다섯 음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음정들을 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군요. 줄도 달라졌어요. 명주실인데 원래는요. 폴리랑 명주를 합성한 걸로 써서. 더 단단한 소리가 나졌네요. 소리가 더 약간 화려하다 할까? 그리고 음량도 커지고 그리고 명주실보다는 더 안 끊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 맞아. 줄값이 덜 들겠군요. 아니, 그런데 비쌉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악기라는 것들은 비쌉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게 줄이 안 끊어지면 그만큼 교체하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테니까 줄값이 덜 들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더니 아, 그게 아니군요. 그래도 때가 되면 녹음을 하거나 큰 공연이 있을 때는 줄 한 번씩 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소모품이 돼버리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손에서 또 이렇게 유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유분이 줄에 묻으면 어쩔 수 없이 줄을 교체해야 하죠. 아, 그렇군요. 아, 그 갑자기 그러니까 25현짜리 계량 가야금 소리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 그거 가져올 걸 그랬네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실 것들을 대신 질문하는 역할이잖아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가야금이랑 검은고랑 차이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모르시죠. 네, 진짜 이 질문 지겹도록 받으셨죠. 네, 그런 것 많이 들었죠. 가야금이랑 검은고랑 저도 처음에 국악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몰랐거든요. 뭐가 차이인가. 왜냐하면 오동나무랑 명주실이라는 악기 재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연주법이랑 약간의 생김새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가야금이 하프와 같은 연주기법이다. 그러니까 펼친 악기를 그대로 개방현을 뜯는 건데 검은고는 기타처럼 플랫이 있어요. 플랫에다가 손을 대면 그 음이 지정이 되는 연주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형식이 좀 다르고 검은고는 약간 베이스같이 저음부가 크게 나오는 그런 악기예요.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생김새가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하셔도 좋죠, 국악에 대해서. 그럼요. 사실 우리 악기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져서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미나 씨가 더 반갑고 정미나 씨가 가야금을 들고 홍대에 탁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시민들과 함께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그래서 더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나 거리에서 사람들과 만날 거야 생각을 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일단은 홍대에 진입을 했었고요. 지금이랑 또 다르게 한 15년 전 홍대는 굉장히 그 인디 뮤지션들의 어떤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뭔가 조금 더 상업적으로 추진 기분이죠. 거리의 느낌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인디 씬에 내가 진입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클럽들 있잖아요. 락밴드가 많이 올라간 클럽에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가야금 되고. 그런데 대부분 되게 환영해 주시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악기를 처음 보고. 그리고 그게 되게 뭔가 다양한 장르로 딱 느껴지잖아요. 가야금만 하나 들어가도. 그때부터 계량 가야금을 들고 다니시면서 연주를 하셨어요. 저는 노래를 코드반주를 가야금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량 가야금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시고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면 속상한 김에 그냥 에이 그러고. 거리에서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게 버스킹의 계기가 아니라 공연을 하다가 뒷부리를 하고 뮤지션들끼리 밤에 난장을 배치면서 밤을 새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버스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밖에서 아끼는 놀고서 한 잔 하면서도. 맞아요. 모든 것을 시작이 그거예요. 그렇죠. 알코올. 그게 없으면 뮤지션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실은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시간에만 오롯이 폭 던져져야만 연주의 깊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까워질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알코올이 약간 계기가 돼주지 않으면 서로 쭈뼛쭈뼛거리기나 하지. 이렇게 알코올을 계기로 서로 같이 잔 하듯이 연주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무지하게 궁금하시죠. 계량가야금 25연의 계량가야금은 어떤 소리인지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 일단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재즈 스탠다드 곡 중에 하나를 카피한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요? 롤러바이오브 버드랜드라는 노래를. 롤러바이오브 버드랜드. 네. 너무 유명한 곡인데 멜로디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정미나 씨의 가야금 연주로 한번 들어보죠. 네. 롤러바이오브 버드랜드. That's what I always hear when you sigh never in the world land could there be ways to reveal in a phrase how I feel. Have you ever heard to tell those feel and cool when they love? That's the kind of amazing music we make with our lips when we kiss. And there's a V.P. all we love He really knows how to cry That's how I cry in my pillow If you should tell me farewell and goodbye Lullaby of a birdland we follow Kiss me sweet and we'll go Flying high in birdland High in the sk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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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you're really love So happy because I'm the And there's a Cicline That's some fun That's the All I want You know Great That's so funny Pleasure That's so funny This is the à Rêla I웠 Thank you Well It's my high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스탠다드 음악이어서 가야금 연주라고 전혀 안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모르는 악기였으면 그랬을까요? 정민아 씨의 연주와 목소리 들으셨어요. 롤라바이오 버드랜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이 어떤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가요? 저의 1집 상사몽이라는 앨범에 들어간 음악입니다. 2007년도쯤에 만들어진 첫 번째 정민아 씨의 음반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 음반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 이렇게 짜즈 스탠다드 음악들 위주인가요? 아니요. 저의 자작곡이 대부분이고 이 카피곡이 두 곡이 있었는데 롤라바이오 버드랜드하고 노란샤스의 사나이. 아 네. 우리나라 음악인 한명숙 씨의 목소리로 알려진 노란샤스 입은 사나이가 들어 있군요. 오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소화하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이 첫 앨범부터 느껴지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욕심을 음악적인 욕심을 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어요? 글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홍대에 공연하게 된 계기 자체가 홍대의 공연을 계속 보러 다녔어요. 락키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97년 98년에도 은미언니의 공연도 여러 번 가서 그 멤버를 보고 한우성을 질렀었고 그때 한참 락밴드. 그때 락밴드처럼 거의 공연을 하셨었잖아요. 지금도 락밴드 낫지 않아요. 사실 제 몸속에 흐르는 피 중에 한 70% 정도는 락커. 그런데 히트하는 음악이 대부분 다 발라드여서 그것도 되게 슬픈 발라드여서 왠지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난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은미언니는 굉장히 그 락스피릿하고 그 목소리 굉장히 어울리는데 제가 들을 때는 막 희열이 느껴지는데 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발라드가 대부분일까. 네. 그러게요. 저도 그게 미스테리아입니다. 제가 사망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알아내시려나 그 이유를. 엄청 펑키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그런 종류의 음악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음악 장르들의 눈을 돌리고 할 수 있는 계기나 원동력은 무엇일까. 사실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주는 한계가 물론 그걸 뛰어넘으시려고 25연짜리 계량 가야금을 선택을 하셨겠지만 사실 가야금이라는 국악기가 주는 한계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게 이제 홍대에서 함께 음악을 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뮤지션들의 영향이었군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실은 어쩔 수 없이 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지금 들리는 음악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야금은 옛날 악기인 것 같지만 이걸 연주하는 저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간극이 있을 것만 같아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롤러바이오브 버드랜드를 한 곡만 들었지만 이런 서양의 음악들하고 동양의 오음을 쓰는 음악. 그렇기 때문에 가야금이라는 악기도 갖고 있는 울림이 어쩔 수 없이 배음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서양 악기들이랑. 그래서 울림의 떨림의 진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양의 음계에 집어넣었을 때 약간 우그러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충돌적인 음악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은 없나요? 굉장히 큰 저에게 이슈였죠. 그러니까 가야금을 이용하면 왜 조금씩 저렇게 촌스럽게 들릴까. 그리고 왜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뭐지? 그냥 기름이랑 물이 이렇게 그런 느낌일까. 그래서 저는 실용음악 쪽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리듬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통역사 같은 역할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자짓머리에서 개면조 연주를 해주세요라고 기타리스트한테 말한다면 못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비트인데 어떤 스윙 리듬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마이너로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통역을 해주니까 뭔가 소통도 조금 더 편안해졌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곡을 쓰거나 편곡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쪽 나라 말을 알아듣고서 하는 환경을 알아듣고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융합하기가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초적인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조금 물론 그래서 이제 지금 쓰시고 있는 25현의 계량가야금도 이렇게 나온 것이겠지만 사실 우리 악기가 갖고 있는 또 전통적인 악기가 갖고 있는 울림과 서양의 음악은 많은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 그런데 장점만 약간씩 가져와서 쓰면 그렇게 그닥 또 다를 것도 없는 어차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감성 배음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나 어느 지역이나 다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서요. 그 두 번째 음악은 그러면 정민아 씨가 그런 고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비껴가겠구나 아니면 서로 더 조화가 좋겠구나 하고 만들어진 곡이 있으면 하나만 추천을 해봐 주세요. 네. 그럼 저의 노래 중에 가장 저는 대표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 되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민아 씨가 심한 고민 끝에 서양음악과 우리의 음악을 이렇게 만들면 조화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드신 음악이래요. 무엇이 되어라 함께 들어주세요. 네. 그럼요. 바람이 되어 만날까 구름 되어 만날까 강물이 되어 만날까 바다 되어 만날까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그대 가까이 있는 무엇이 되고 싶네 그대가 무엇이 될까 그대가 무엇이 될까 그대가 무엇이 될까 돌이 되어 이별할까 나무 되어 이별할까 물고기로 이별할까 나 가제 되어 이별할까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이대로 난 이대로 그대와 나 사이 이별 안에 있네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난 이대로 그대와 나 사이 그대 이별 안에 있네 그대가 무엇이 되었으면 만날까 어찌 이별할까 가야금 연주자 정민아 씨가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한 무엇이 돼요? 들으셨어요.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이런 완고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되게 궁금해질 정도로 노래를 너무 차분하게 끌어 가시네요. 노래를 못해서 그래요? 기술력이 없거든요 저는. 아니 농담하자는 얘기로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다 귀로 받으시네. 아니 노래를 못하시다니요. 이렇게 노래하는 경지는 굉장히 어려운 경지예요. 아니 뭐를 이제 저는. 전공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노래를. 전공을 한 거 아니니까 기술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니까. 엄청나게 기술적인 노래입니다. 그냥 뭔가 편안하게 부르는 거 있죠. 그게 진짜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한다는 건 생활 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할 때 정말 연기가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처럼 오만 인상을 쓰지 않고 편안하게 말하듯이 하는 거. 그런 걸 정말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엄청 오만 힘을 하게 해야 되는 거를.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사람의 재능의 끝은 어디일까. 가야금 연주도 잘해. 곡도 잘 만들어. 노랫말도 잘 써. 노래까지 이렇게 뭘까. 왕구 하면서도 아주 덤덤하게 감정을 한 번 톡하니 눌러서 내려놓은 상태로 부르는 표현.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음악이 나오지? 이런 느낌. 한? 한? 아직 한을 느끼실 만한 연세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저 부록을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하면 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진짜 어려 보이시는데. 역시 음악가들의 나이는 외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맞은 맞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 보이세요. 30대 초반 정도. 저 진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아주 독특한 감흥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가야금 연주가 정민아 씨랑 조금 더 얘기 나눌 건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찌긋찌긋한 회사를 집어치우고 창업에 큰 뜻을 품고 만든 주먹밥 자유롭게 뮤지션의 본 모습으로 창업으로 찬작에 전용하기 위해 만든 주먹밥 요걸 하면 내 맘대로 쉬기도 하고 요걸 하면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요걸 하면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만든 주먹밥 고맙습니다. 최연기 쉬울 줄 알았지 편할 줄 알았지 돈 벌기가 쉬웠으면 전국민이 주먹밥 대한민국 지하철 출구마다 주먹밥만 팔고 있길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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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날까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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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긋날까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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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까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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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긋날까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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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까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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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오똑하지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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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오똑하지 망했네 망했네 벌써 젓가락만 망했네 망했네 2천개를 샀네 망했네 망했네 이걸 오똑하지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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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오똑하지 망했네 망했네 맛없는데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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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오똑하지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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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금 연주가 정민아 씨의 주먹밥이라는 재미있는 노래였어요. 본인의 실제 경험담이라고. 음악만으로 먹고 사기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창작활동을 위해서 주먹밥을 만들어 빨기 시작했는데.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팔았었거든요. 맛이 없어서 망했다는 슬픈 얘기를. 노래를 팔아야겠다. 망한 다음에 차라리 이걸로. 이렇게 귀엽고 예쁜 노래로 만들어서 전해주실 줄. 항상도 못 듣습니다. 진짜 노랫말을 듣다가 제가 너무 귀여워서. 빵 터지죠. 중간에 젓가락 2천 개를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다량 구매하면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성공할 줄 알고 주먹밥을 2천 개 이상은 당연히 팔겠지 생각을 하고서 샀는데. 한 2주 있다가 망했어요. 더 이상 팔리지가 않아서. 맛을 본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젓가락 아직도 쓰고 계신 건 아니죠. 그게 거의 한 10년 전이라. 그런데 그래서 정말 많이 그걸 나눠주고 나눠주고 했는데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본인의 주먹밥이 맛없다고 인정한 건 언제예요? 그게 만들자마자는 맛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그거를 차도 없으니까 그거를 아이스박스에 들고 602번 버스를 타고 광문역 7번 출구에 내려가지고 좌판에 깔아넣으면 점점 이 김가루 무친기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늑지금해지면서. 약간 긴 비린내 같은 것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금방 드셨던 분들은 다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드셔보시고는 안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덕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쾌한 음악 하나를 주실 수 있었으니까. 우프죠. 블랙 코미디네요. 그런데 노랫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민아 씨가 삶을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 시선인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실 어려운 일들 누구나 다 겪여 마련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본인의 삶의 에너지의 원천으로 바꾸어내느냐 그것이. 빠른 포기. 그것이 관건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놀랍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개량 가야금을 연주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전공으로 했죠. 그냥 원래 우리 전통 국악을. 그러면 대학 때 전공도. 네.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공해서 나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렸을 때 가야금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한국무용을 잠깐 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면서 그때 한국무용 배울 때 약간 부수적으로 가야금 미녀를 몇 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악기만 집에 있었는데 중학교 때 동네 교습소가 생겨서 엄마한테 이것 좀 다녀 봐도 되겠냐고. 엄마가 넌 공부를 못하니까 이걸 꼭 해라. 그래서 아주 흔쾌히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공부 못해도 그런 거 해라 소리 안 하셨는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굳이 안 하래를 공부를 시키느니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악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연주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 가야금이란 악기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는 아니어서. 그래서 약간 운명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렇게 교습소가 있기도 힘들고. 그러게요. 집에 가야금이 있기도 힘든데 그게 맞았으니까. 그때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안양이에요. 그러면 더 그런데. 그러니까 저 남도지방 전주나 목포 이런 쪽이면 가능도 하겠다 싶은데 안양은 진짜 운명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제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요. 제 2의 인생들을 꿈꾸시면서 저한테도 가끔 문자로 저도 노래를 배워보고 싶고요. 저는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정민아 씨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면서 가야금? 이렇게 가야금에 지금 매혹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야금을 일반인들이 접해서 약간 그래도 익숙해져서 한 곡 정도는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연습량과 이런 걸 가져야 할까요? 저 개인기량에 따라 굉장히 많은 편체가 있겠지만. 물론 그렇죠. 그래도 악기라는 것이 못해도 몇 개월은 하셔야겠죠. 3, 4개월은 하면 아리랑 정도는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해요. 아리랑은. 그리고 가야금은 개방연을 그냥 뜯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 소리를 내기가 되게 쉬운 악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기타 잘 안 드십니까? 맞아요. 가야금으로 옮겼답시다. 가야금으로 옮겼답시다. 가야금. 기타 어려워. 기타 어려워. 가야금이 훨씬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이하잖아요. 그냥 안 하시면 집에 데코로 놓으시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줄 빼버리고 뒤집어서 그냥 차 드시고 그렇게. 다도하시기도 좋고. 지금 제가 음악을 3곡 정도밖에 들어보지 않았지만 정비나 씨가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흡수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즘 제일 마음이 많이 끌리는 장르는요? 요즘에는 일렉트로닉. 아 정말? 일렉트로닉이랑 같이 산조랑 합치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아 그거 좋겠네요. 디제잉한 친구하고 같이 협업해서 작전을 짜고 있어요.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잘해서 이제 클럽 툴르려고요. 예전에는 홍대 라이브 클럽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디제잉 클럽으로 가보려고. 이야 그곳에서 가야금이 연주되면서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진짜 약간 전통적인. 지금 제가 하는 노래는 사실 대중음악에 가깝거든요. 저는 그냥 포크송 같은 느낌인 건데 진짜 전통적인 정가라든가 완전 산조를 살짝 넣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진 않게 하려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가나 산조는 좀 느린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비트 있는 거랑 같이 맞추면은. 우와 그거 멋있겠다. 저 시켜주세요. 아 진짜? 제가 정가를 되게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다 속옷이 앉아서 정가를 부르시는 모습에 제가 한 2년쯤 매혹당했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미동도 없이 소리를 저렇게 길게 뽑아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미스테리했거든요. 근데 그 일렉트로닉한 음악에 정가를 쫙 연주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잘해야죠. 아니에요 정민아 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실패도 흔쾌히 예술적인 승화로 만드시는 정민아 씨라면 충분히 한 번에 딱 멋있게 잘 안 되더라도 충분히 더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음악가들과도 교류를 하시고 저희 프로그램도 오셨지만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씨하고 앨범 작업이나 또 보컬 트레팅 같은 걸 위해서 연주를 하시거나 함께 작업을 하셨는데 얘기해봐 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제일 저한테 네 좋던가요? 나 이분이랑 작업하니까 정말 막 너무 좋았어. 다들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 저에게는 아주 큰 음악적인 동료 중에 한 명이 박혜리 씨라고 아마 바드라는 아이리쉬 밴드가 있어요. 두 번째 달에 원연 멤버이고 그 뒤에 바드라는 밴드에서 계속 해왔던 저랑은 생긴 건 다른데 영혼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 분이랑 하는 거면 뭐 네 그래서 박혜리 씨하고 같이 연주하고 지금도 저의 세션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분이 생각나네요. 나중에 그럼 박혜리 씨랑 함께 연주하시는 모습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민아 씨의 음악 오늘 가야금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곡만 더 유혹을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작고 작게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가요? 제 4집인데요. 그 전에 프로젝트 앨범에 들어갔던 노래인데요.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위안부 피할머니들을 위한 여성 뮤지션들이 같이 만드는 앨범이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만약에 그녀였다면 나는 그냥 평범한 작은 길가의 풀처럼 작고 작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노래예요. 아 그렇군요. 가야금 연주가 정민아 씨의 음성으로 작고 작게 함께 감상하시죠. 길가에 풀처럼 작고 작게 나름의 술모대로 그 정도로만 햇살 한 주 바람 한 켠 바람 한 켠 느끼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며 살고 싶었지 노래 부르며 살고 싶었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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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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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